어이구 못해왔다 폰 이자가 와서 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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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700% 와우 700% 엄청 많다 고생님 자 폰 이자가서 잘했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는 모여서 어떤 소리를 할까? mad 그렇지 mad 아가씨 자 m은 mad 자 a는 4가지 불러 또 정리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첫번째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소리 a a 여기서는 대표소리 a죠 d는 mad 오케이 그럼 어떤 소리를 할까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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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인데 일단 O는 뭐가 되고? O 되고 W는 U야. W가 나가는 소리는 U라고 생각하면 돼. W이니까 U 소리나나봐. 그럼 이거 합치면 어떤 소리가 튀어나오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소리를 하나씩 천천히 하다가 점점 빨리 하는 거야. 그럼 하나씩 천천히 하면 U로우. U로우. 이거 빨리 하면 뭐도 했어. 자 선생님 따라가. U로우. 좀 더 빠르게 이번엔 U로우. 더 빠르게 이번엔 Flow. Flow. 그렇죠. 뭐가 됐다? Flow. 알겠습니까? 오케이. Flow에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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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도 분류가 O는 대표 소리 O. 그다음에 더 분류는 U 해서 Flow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 Flow. 뭐라고요? 한번 들어보자. Flow라고 하죠. 어? 그럼 얘가 Flow면 얘는 뭘까? Flow. 오케이. 자 B, B, D 헷갈린다. B, D 헷갈린다. 얘는? B니까 합쳐서? 응. 끝까지? 응. 그렇지. Flow. 얘는 뭐다? Flow. Flow. 얘는 뭐다?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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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던특기는. 그렇지. vent. 뭐라고요? vent. 자. 그럼 하나씩. B는? B. E가 내는 소리 세 가지 정리. 내 이름으로 불러줘. 그렇죠. 굴자 이름이 E니까 E 소리 낼 수 있어. 남태표 소리. 아니야. A야. A야. 예 lever. 이어서 conti는 뭐라고? E. A야. 뭐라고? 이어서 대표 소리 E. 나면 F는 닦는 nink는 합쳐서…? vent. ticks bend. 자. 얘는 뭐가 될까? 그치 bad 그래서 E는 대표 소리 뭐가 됐다 E가 됐죠 E가 되는 소리 한 번 더 정리해보자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B하고 D하고 헷갈리면 안 돼 집에서 한 번씩 오늘 숙제 B, D, D 열 번만 써 알겠습니다 아무런 공책에다가 시험제 쓸게요 네 그래도 되고요 좋습니다 bad 오케이 볼게요 얘 좀 복잡하게 된 게 있겠지만 어떻게 될까? 사실 좀 두 번 E가 두 번 나오는데 얘는 세게 소리 내고 얘는 힘 빠지겠네 앞에서 한 번 세게 했으니까 다음은 힘 빠지겠네 그래서 I can't go 쟤네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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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라고? N 자 그래서 N은 E는 대표 소리 N은 늦는 T는 2 자 E 힘 빠졌어 I can R 어 힘 빠지면 어디 뭐 R은 R R 그럼 합치면 뭐겠어요? C C C C C C C 이렇게도 한다 천천히 소리 하자 빠르게 선생님 따라해볼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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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 가까이 천정 가까이 워우 엔 엔 신기력 다 발송하겠니 알겠습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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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다음 얘는 뭐가 될까 자 종이랑 연필을 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야 처음에는 자 됐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맞던 틈이나 있는거 그리고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맞던 틈이나 읽어봐 음 그렇지 자 A는 대표 소리 에 자 A가 내 소리 한번 동료해줄게 오케이 네임을 불러줘 A A 대표 소리 에 또 A 여기 힘 빠졌어 어 어 여기는 대표 소리 에 그다음에 F는 그 다음에 T는 그 다음에 E는 여기서 세게 했으니까 여기 힘 빠졌겠지 여기서 뭐 R은 R 합쳐서 엔터 엔터 E 이렇게 여기에 E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도 안 나있지 하나씩 천천히 하나 빠르게 천천히 한번 해봐 그 빠르게 하트지 뭐가 될 것 같아 아 아 아 따라해봐 또 빠르게 아 더 빠르게 아프터 아프터 오케이 들어볼까요 아프터 뭐래요 아프터 아프터 뭐라고요 아프터 아프터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아프터 그랬으니까 아프턴 오케이 그냥 이름보거든요 자 Y가 내는 소리를 한번 정리해볼께요 Y는 처음엔 소리는 아니고 역할이야 짧은 짝대기 그 다음에 I나 E가 될 수 있어 짧은 짝대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있어 이런 글씨가 있으면 S 근데 여기에 Y가 이렇게 붙으면 뭐가 된다 S 이게 짧은 짝대기이란 말이야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있으면 OO지 근데 이게 붙으면 뭐가 된다 요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Y가 하는 짧은 짝대기 불이라고 해 V에 I나 E가 있는데 여기서는 I가 된 거야 그래서 F는 R은 R Y는 I 합쳐서 FRIED 자 FRIED 오케이 그래서 숙이지요 치고 계속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